안녕하세요. 하재나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6월 5일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 과목 중에서 의료관계법규. 의료관계법규를 보셨죠? 그럼 의료관계법규에 관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료관계법규 그러니까 2021년 6월 5일 날 서울에서 출제했던 문제인데 여기 보게 되면 서울을 이제 막 섞어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내가 우리 배우든 그 식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보기 전에 거기 해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공중보건 듣는 학생들이 이거 보지요? 보는데 똑같이 의료관계법규도 듣고 공중보건 듣는단 말이에요. 보건행전 안 듣지만 그 밑에 있는 해설 밑에 있는 단원별 기출 및 예상문제라는 것은 우리 왜 일어나고 나서 문제를 단원별 기출 문제가 있고 밑에 가면 또 모의고사 섞어놓은 거 있죠.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단원별에 있는 것들은 또 기출 문제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중보건학에서 단원별에 1월달에 있던 것도 적고 2월달에 있는 것도 적고 그 다음에 또 모의고사 적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보건행정부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 한 군데만 문제 풀어준 거였으면 그것만 적어놓은 거예요. 따라서 이 법규 같은 경우에도 단원별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뒤에 가서도 모의고사에도 지역마다 많이 났던 건데 그건 안 적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풀었다는 것만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보면 첫 번째 그렇게 해서 써놓은 것이고 그래서 단원별 기출 및 예상 문제 7번이라는 건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감염병 여행법은 그 밑에 있는 1조 아니 2조에 있는 이 용어가 여기와 관련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길게는 거기에 있다시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루는데 줄여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감염병 여행법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또 뭐 평을 해보시오. 그럼 내가 그랬죠. 평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1장부터 16장까지 하지만 한 12장까지가 주다. 이런 말 했던 거죠. 지금 바보라니까 그럼 내가 똑같이 막 섞어놨던 거를 편집을 해보니까 이거 그대로 이제 편집한 거죠. 1번 감염병 여행법 몇 개 났나. 빈도 한 번 보실래요. 1번 감염법이죠. 2번도 감염법. 감염법이 아닌 감염병. 3번도 4번도. 그렇죠. 그럼 한번 보시자고 빈도가 어떻게 났나. 난이도는 별로 어렵지도 않고. 그 다음에 4번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기출문제에서도 모의고사형이 여긴 기출문제. 최근 들어서 앞에 단원도 있지만 그럼 4번까지가 감염병 이 방법이죠. 그 다음 5페이지 보세요. 발음이 안 되나. 감염법이 아니고 감염병이죠. 그 다음 5번 보세요. 검염법은 내가 그랬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콜레라 오일 확렬패스트 이것만 난다. 그랬더니 그것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뭐가 안 날 수가 있고 그거 말고 날 수가 있으니까 대충 한 문제가 난다. 이런 의미였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번 이것도 언제까지 한다. 없어질 때까지 한다. 이것도 문제 났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누가 이걸 알려야 되느냐. 검역 수정한다. 이거 다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번 하나가 검역법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이론했을 때 문제풀이 그거와 순서대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료관계 법규는 우리가 첫 번째 이론하고 나서 문제풀이 풀고 모의고사는 새로운 것들만 풀어주고 나중에 특강으로 또 했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6번부터 세 문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료법이죠. 6번 의료, 7번 의료, 그 다음 8번 의료.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감염병 영법과 의료법이 주가 된다. 10문제 중에서 지금 8번까지 검역법하고 해서 검역법은 의료법 감염병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주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8개, 10개 중에서 20개 중에서 8개네. 8개, 8번까지죠. 그 다음에 딴 지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어떤 지역은 감염병에서 20문제 중에서 10문제가 나기도 하고 어떤 또 지역은 의료법에서 10문제가 나기도 하죠. 그러면 서울은 골고루 다네요. 근데 주가 감염병 영법과 의료법이죠. 평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평해봤자 내년에 똑같이 나는 보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평을 왜 하느냐. 쓸데없이 시간 낭비계. 그래서 8번까지가 됐고. 그 다음에 다 한 문제 식이죠. 9번 보면 에이즈 문제, 한 문제. 10번 의료기사, 한 문제. 근데 의료기사 또 어떤 지역은 2개, 3개 나게 돼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죠.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10번 의료기사. 11번 뭐가 돼요? 국민건강증진법. 서울은, 서울과 복지부는 의외로 또 국민건강증진법이 한두 문제가 나요. 올해는 2개 났죠. 2개 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12번. 12번도 국민건강증진법이죠. 2개가 난 거죠. 그런 다음에 다 풀어졌던 거죠. 13번. 13번은 국민건강보험법. 아까 우리가 아 여긴 보건행정 안 들으니까 그렇구나. 아까 요양기관 이것도 몇 번 풀었단 말이에요. 13번. 거기 국민건강보험법이죠. 그 다음에 14번. 14번도 2개가 나는데 거기 15번에 있는 별표가 아 이걸 왜 냈느냐. 어디 동네였던 거지. 경북인가 어서 왜.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데 왜 냈느냐. 그런데 이번에 서울은 또 남의 걸 냈어요. 우리가 관계, 서울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뭐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인구 30명 미만인 곳을 시를 왜 서울시가 냈냐고. 말도 안 되겠시리. 그래서 우리가 이 별표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14번과 그 다음 15번은 지역보건법이죠. 보건법인데 이 별표 같은 걸 수식을 하면 어쩔 수가 없죠. 이거 어느 지역에 나는데 이 숫자를 다 외워야 되냐. 이게 외워지겠냐고. 그런데 우리가 안 외웠으니까 틀릴 수도 있고 감으로 그냥 찍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6번. 16번은 마약법에 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마약은 어떠어떠게 제조하는 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틀리라고 우리가 징역살을 냈죠. 벌칙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루 다 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울은 골고루 다 내요. 그래서 일반적이가 16번까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7번. 17번은 응급이죠. 응급도 이거 풀었던 거죠. 그래서 17번 응급까지가 준대. 18번부터 19번은 잘 안 내는 거였었어요. 내가 그랬죠. 이것도 서울에서만 가끔가다 매해 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이거 안 났던 건데 날 수 있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몇 년마다 한 번씩 낸다. 서울 때문에 이런 걸 한다. 그래서 맨 첫번에 이제 의료관계 먹기 할 때 오토할 때 밑에 것들은 지방에서 잘 안 나지만 서울과 부산이 가끔가다 이렇게 이상한 거에서 한두 개씩 낸다. 그런데 이것까지 하려면 한두 것도 없다. 이런 말 했던 거죠. 그래서 18번 의료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원래 무슨 질병에 관한 거냐 이렇게 나왔었는데 또 새로운 걸 냈죠. 그래서 18번이 우리가 보건의료기본법이 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 여기도 원래 서울만 가끔가다 한 번씩 낸다는 거죠. 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20번은 누구나 다 내는 거죠. 이거 작년에 서울에서 냈던 것이고. 그리고 공중보건인가 보건행정에서 여긴 보건행정 안 들으니까 그렇겠구나. 여기 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만 공단. 쉽게 공단이라고 하면 국민건강공단이지. 이거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국민건강보험료 밑에 장교형 보험료. 그럼 장교형 보험료라는 게 노인장교형 보험법을 해서 우리가 노인들을 만약에 치매가 걸렸다. 뇌질증이 걸렸다. 65세 이상 또는 미만도 걸렸다면 혜택된다. 이거죠. 이 법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가 됐고. 문제를 풀어보시자고. 그래서 골고루 다 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평을 해봤자 쉬우냐. 아니 의미가 있느냐. 별로 의미도 없다. 그럼 쉬웠느냐 어려웠느냐. 작년보다는 새로운 것들이 아까 왜 공공같은 것들은 수식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체감적으로는 우리가 맨 앞에 같은 경우는 쉽다고 생각했을 텐데 작년에는 그 안에서 간당간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공공같은 경우는 잘 안 내는 걸 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좀 까다로울 수가 있네 그렇게 했겠지만 나만 까다롭겠느냐. 다 까다롭겠지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첫 번째. 우리가 거기에 정의 써놨죠. 여기에서는 이제 법 같은 경우는 해설을 밑에 써놨어요. 별도로 해설을 주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감염병 영법의 2조에 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새로운 학생 때문에 또 해야 되네. 법에서는 용어가 있죠. 첫 번째. 이걸 일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1점을 1호라고 해요. 그럼 2점은 뭐라고 해요. 2호. 동그라미 2는 2안그리고 그 다음에 가는 감옥 그래요. 감옥. 나는 뭐예요. 남옥.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의 용어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트로 해요. 법에서는. 우리가 감염병 예방법이 있다고 하면 예방법이 있으면 여기에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있어요. 시행규칙이 있다는 거죠. 규칙이 있는데 여기서 쭉 설명하다가 못하겠으면 1조, 2조가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쭉 설명하다가 못하겠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됐으면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여기서 예를 들어 제2조 제2조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치면 여기서 설명 못하겠으면 예를 들어 1점에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시행령의가 설명돼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 1조, 2조 했을 때 예를 들어 5조에 가서 대통령령을 설명하였으면 법 2조 1호에 대통령령이라는 건 다음과 같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지 이해가느냐. 법 2조 1호에 대통령령이 있는 이것과 그 다음에 시행령 5조와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법에서도 설명을 못하겠으면 무슨 무슨 부서령.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많이 관여하죠. 그 다음에 환경부도 있지만 환경은 많이 여기서 공중보건학에서 하지만 우린 거의 다 보건복지부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무슨 해서 부서령. 쉽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것은 설명을 법에서 다 못하겠으니 시행규칙 가서 있다. 이 소리죠. 여기 와서 쭉 있으면 우리가 다음 법 2조 1호에 보건복지부령이라는 건 다음과 같다. 그러면 이 2조 1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조 1호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행령 5조도 읽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4조에 있다. 그렇다면 시행규칙 4조도 읽어야지만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때 우리가 보게 되면 다 이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 법제처에 들어가서 법 찾는 것도 얘기했던 거죠. 법은 공무원은 그 보는 그 시점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정신없이 우리가 바뀐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미리 어떤 데는 뭐 12월에 예를 들어 2022년이다. 그러면 2021년 9월에 경영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린 법이 주로 언제 많이 바뀌어요. 12월에 많이 바뀌고 그 다음에 3월에 많이 바뀌어요. 미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긴급사태처럼 1월 해마다 1월부터 뭐가 돼요. 3월에 뭐가 정신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법은 또 3월에도 또 바뀌어요. 그러면 6월에 시험 보게 되면 정신줄이 없었는데 작년에 2000년에 그랬죠. 그러니까 법은 시중에 있는 거 살 필요 있다. 어리석은 사람이 사는 거죠. 기출문제 그거 해가지고 그 기출문제 안 바꿔놓은 거 사봤자 괜히 맨 첫 번에 머리 입력한 것이 머리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법은 시중에 있는 거 살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법제체에 들어가면 다 다운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시험 보는 그 시점의 날짜로 하기 때문에 미리 해봤자 머리 아프다는 거죠. 왜 잘못하게 되면 옛날 거 잘못 구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검역대상치료의 대표적으로 콜레라오일 확렬패스인데 중동옥기 중군이 옛날에는 최대 잠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1년 3월 3일부터 뭐로 바뀐 거예요. 14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거를 옛날 책이 나오려면 2, 3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법을 외워봤자 혐의는 그렇게 낸다? 안 낸다는 거죠. 그래서 법은 미리 해봤자 머리 아프니까 나중에 다른 것들 다 하고 나서 1월부터 하는 게 가장 뭐예요.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문제를 풀자고 첫 번째 감염병 예완법 이걸 줄여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앞으로는 감염병 예완법 이렇게 읽을 거예요. 감염병 예완법상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격리가 필요한 것은 그랬죠. 그럼 정의해서 첫 번째 1급이라는 건 다 중요피시했던 건 나왔던 거죠. 1급이라는 건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이런 거 다 일어날 때 중요피시하라고 하죠. 치명률이 높거나 우리가 집단 발생 오류가 있어서 유행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몇 급이다? 1급이다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음압격리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음압격리시설이라는 건 압력을 낮춰서 공기가 바깥으로 못 나게 하는 것이 음압격리시설이죠. 음압격리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건 무슨 질환을 뜻하는 거예요. 호흡기다 이런 말 했던 거죠. 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즉시 하는 거에 24시간 안에 신고하는 거예요. 유행 또는 질병 발생 시 24시간 안에 신고하는 것이 2급이 되는 거죠. 3급도 24시간 안에 하는 거예요. 근데 앞말이 틀리죠. 앞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해요. 그러니까 이건 죽지도 않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많이 발생하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감시해야 되는데 발생하면 뭐가 된다.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된다. 누구한테 보건수장한테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다음에 4급은 1급부터 3급까지를 제외하는 건데 이것들은 일명 뭐라 그래요. 표본 감시 활동이라는 거죠. 그럼 표본 감시 활동이라는 그 의미는 너무 빈도가 많아요. 그렇다고 치명률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살펴보자니 그렇고 그래서 살펴보는 건데 표본 감시 기관을 정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24시간 안에 신고하는 건데 거기 전파성을 고려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몇 급이라는 거예요. 2급이죠. 근데 그 종류도 써놓으려면 너무 지면이 넓어져서 그냥 한 건데 1급은 우리가 아까 치명률이 높거나 생물테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걸어서 써요. 공중보관을 DPT할 때 디프테리아 이렇게 오라는 거죠. 1급과 몇 개만 할 거예요. 1급과 2급과 3급이 있죠. 이거 40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디프테리아 그 다음 100일에 그 다음 뭐가 돼요. 우리가 파상풍이 나눠지는 거예요. 디프테리아 1급 100일에 2급 그 다음 TPT 이방접종 한단 말이에요. 공중보관에서 DPT 디프테리아 D자 펄티슈스가 뭐가 되는 거예요. 파상풍이에요. 테타너스가 아니아니요. 100일에 100일에 100일에가 되는 것이고 테타너스가 파상풍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 그 다음 1급에는 투창도 있고 보틀림독수증도 있고 탄자도 있고 그 다음에 검역대상 질환이 몸암 빼고 콜레라 빼고 우리가 그 검역대상 질환에서 콜레라 5일, 확렬페스트 6일 그 다음에 사스와 그 다음에 동물인플루엔자가 6일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이번에 또 새로 바뀌어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 사스가 되는 것이고 중동호흡기증후군은 메르스죠. 메르스는 14일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새로 바뀌었죠. 에보라 바이러스 감염증이 뭐가 돼요. 21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종인플루엔자는 최대 잠복기죠. 그럼 이것들이 다 뭐가 되느냐 1급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콜레라는 2급이에요. 콜레라. 그 다음에 확렬은 여기에요. 3급. 나머지 다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동물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은 1급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충 올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3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중본과 연결시킬 때 잘 찌동물들이 옮기는 거.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말라리아. 그 다음에 황열. 댕그열. 그 다음에 엘렙토스피라증. 유행성 출혈열. 이골 신중근 출혈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쯔쯔감식병.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급 같은 경우에는 A형 간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A형 간염. A형 바이러스 A형 간염. 골라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 감염증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호흡기 같은 경우에도 홍역이라든지 우리가 백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풍진. MMR 같은 거 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유행성이와 선염.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옮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읊으면 또 시간이 안 되니까 빨리 끝내야 되니까 보시자고. 그럼 2급을 찾으라는 거죠. 파상풍과 일본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요. 3급이죠. 그 다음에 디프테리아 뭐가 된다. 1급이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렇게 외워가면서 써가면서 하라는 거죠. 그럼 답은 몇 번이다. 100일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답은 1번. 법규는 입으로 떠드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겠네. 그럼 1번이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에듀웨일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어 네. 자 빨리빨리 가 보세요.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아디.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감염병 이왕완법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수행해야 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럼 해설 거기 쭉 붙여놨죠. 이것도 내가 반드시 해오라 그랬죠. 헷갈리는 것들 비슷비슷하니까 해설 보세요. 4조 보게 되면 국가 지방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건 우리가 시도가 있는 곳, 시장군수구청장이 있는 곳이요. 감염병 환자 등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다음 줄 보게 되면 취업 제한이나 불이익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적 기간을 제외하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 구의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1호부터 17호까지 반드시 묶어서 해오라 이런 말 했던 거죠. 근데 하반기는 거기에 보면 2021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것도 하반기의 보호학생들을 외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게 들어갔으니까 이거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체. 두 번째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게 되면 감염병 병원체 수제 감시 보존 관리 약제 내상 감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보게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하반기에 보는 학생들은 6월 16일 이후에 보는 학생들은 오늘이 6월 며칠이야 20몇일이죠. 8월호와 우리가 보게 되면 예방 및 관리 전문인력은 시행이 6월 16일이니까 이거 하반기에 집어넣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국제적인 협력도 있고 10호에 보게 되면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 방역 비품 이것도 다 택강됐어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관한 거.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지원. 그럼 이제 문제라고 해보자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걸 찾으래요. 않는 걸 찾으라는데 첫 번째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맞죠. 감염병 병원체의 약제 내상 감시 맞죠. 세 번째 병원체 보유자에 대한 지속 감시 있어요. 없죠. 다음 몇 번. 4번이죠. 법은 의외로 외우면 100점을 맞고 안 외우면 0점을 맞고 이러는 거라. 이런 말 내가 하지요. 그러니까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은 3번이죠. 네 번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단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4번 보세요. 4번은 해설 먼저 보세요. 이것도 예방 조치와 방역 조치 반드시 오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것도 특이하다 이거 봐라. 내가 특강 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49조 보게 되면 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관한 거를 누가 하는 것이냐. 우리가 옛날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0년 9월 10일부터 질병관리청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거의 다 넘어갔는데 조건들이 있지요. 그럼 첫 번째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소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다음 각 후에 해당하는 업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조치를 해요. 그래서 조치를 하는데 그때 누가 또 하는 게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떤 어떤 거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2호와 2호와 2호의 2와 2호의 4와 12호와 12호의 2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는 거죠. 지금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예방 조치를 하는 걸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질병관리청장이나 그다음에 여기 있다 시의도지사, 시의도지사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걸 합쳐서 뭐라 그래요. 제주도특별자치도의사, 세종시특별자치시장까지 합쳐서 시의도지사 그런다는 거죠. 시장군수구청장은 1호부터 몇 도까지 12호에 12호가 아니고 한 장 넘어가면 맞네. 14호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2호라든지 2호의 2라든지 그다음에 12호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묻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걸 차지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보자고 일단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것부터 먼저 할까요. 이런 것들은 표시하는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흥행이나 집회, 재래, 여러 사람 집합하는 걸 금지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도 할 수 있고 질병관리청장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시의도지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2의 2보세요. 감염병 전파 위험성 있는 장소에 출입자 명단, 지금 여기 마스크 쓰시오 출입자 명단 하죠.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중수를 명할 수 있다는 거죠. 2의 4을 보세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그 기간 동안에 마스크 착용하시오 하죠. 그다음에 그럼 이제 2의 2와 2의 4 맞죠. 한 장 넘어가서 12호를 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12호는 의료인, 유행기관 중에 의료인, 의료업자에 대해서 동원을 할 수 있는 것도 누가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그래서 의료인, 의료업자 및 그 밖의 의료기관의 관계요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게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12호 2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감염병 유행기관 중에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 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11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아니죠. 감염병의 매개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료 포획하고 생식하는 걸 금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다? 아니죠.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이사나 시장군수고천장에 한다는 거죠.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1호 받고 3호 보세요. 건강진단, 시체검안, 해부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것은 질병관리청장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한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다음에 4호에 보게 되면 감염병관리 위험성 있는 음식물 판매, 수령금지. 그다음에 6호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감염병 전파 매개가 되는 물건이 소지 또는 이동 제한 금지.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아니죠.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고천장에 한다는 거죠. 그럼 문제를 와보시자고 3번 보게 되면 감염병 위험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오른 것은 첫 번째 건강진단, 시체검안, 해부를 실시하는 것은 누가 한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고천장에 한다는 거죠. 두 번째, 2번은 감염병 유행기관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 숙방시설 등을 동원하는 것. 누구 얘기해요? 보건복지부 장관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3번은 우리가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료의 생식을 금하는 것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여요? 안 해요. 누가 한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고천장에 하는 거죠. 네 번째,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 소지 이동 제한 금지는 누가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아니죠. 시도지사, 질병관리청장, 시장군수고천장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2항에 보게 되면 또 미리 공지하는 거 이것도 다 놨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보게 되면 시간이 없으니 일단 답은 뭐가 된다? 2번이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도 많이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염병 예방법상 시행령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소독하는 거가 있죠. 소독은 숫자로만 하면 몇 개가 많다? 300자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은 1층, 2층, 3층 있으면 다 합친 거죠. 연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공연장은 몇 석? 300석. 그 다음에 공동중통의 몇 세대? 300세대 이런 것들이 있죠. 학원은 얼마? 1000제곱미터 이것들이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서 소독을 해야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는 거죠. 첫 번째 1호는 숙박시설은 객실, 방이죠. 20실 이상. 나머지는 쭉 보시고. 그런데 특이하게 의료법에 따라서 의원은 소독해요, 안해요? 소독 안 하죠. 의원은. 의원은 아니죠. 그래서 병원급 이상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의 2 보세요. 식품접격업소 아까 말았다. 연면적. 그래서 1층이 100제곱미터, 2층이 100제곱미터, 3층이 100제곱미터면 우리가 한다 안 한다? 한다. 합친 것이 다 연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품접격업소라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식품접격업소는 쉽게 식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위탁급식 영업을 하는 식품접격업소는 뭐가 된다?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7의 2 보세요. 그 다음에 합숙소는 몇 명 이상? 50명 이상. 그 다음에 공연장 몇 석? 300석.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도 있고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이라는 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고 고등교육법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고등교육법은 전문대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우리가 국민건강증진법하고 혼돈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소독은 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소독을 하지만 금연구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건물 안과 교실과 운동장이 다 뭐가 돼? 금연이지만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전문대 이상은 교사, 쉽게 건물은 금연이지만 운동장은 금연구역이다, 아니다. 전체가 아니다. 이런 말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학원은 뭐가 돼요? 1천제곱미터 이상. 이것도 숫자로 써봐라. 이런 말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유치원은 몇 명 이상? 50명 이상. 그것도 숫자가 50명 아니면 100명이다. 집단급수는 몇 명? 100명이다. 그런데 집단급수 소독은 몇 명일 때 한다? 아니 집단급수 정의는 50명인데 소독할 때는 어디 갔어? 집단급수 소독은 우리가 100명인데 소독하는 거. 소독 거의 있네. 6호에 안 받네. 집단급수는 뭐가 돼요? 100명일 때 하는 거예요. 집단급수 정의는 50명이고. 그거죠. 그래서 다 맞죠. 그럼 이제 4번 보자고. 감염병예원법에 대한 소독을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유치원은 50명 이상이면 해요. 그런데 기준점으로 말하면 틀린 거죠. 그래서 내가 객관식이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랬죠. 기준점으로 말하면 1번을 틀렸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유치원은 몇 명 이상일 때 소독하는 거예요? 50명이에요. 그럼 이제 1번을 틀린 건가 맞은 건가 아직 모르죠. 두 번째 보세요. 연면적이 900제곱미터인 학원은 소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게 되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인 식당 접객업소 두 개 풀면 아 이게 무슨 맥이고 어떻게 접근하라는 건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식품 접객업소는 몇 제곱미터예요? 300이죠. 그럼 기준점으로 잡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기준점을 포함해서 기준점 이상 소독되는 그 업체들을 찾으라는 거죠. 그럼 1번은 2번은 뭐가 돼요? 기준점이 안 됐으니까 소독 안 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도 소독 안 해야 되죠. 객석도 뭐가 돼요? 250석이 아니고 300석인데 기준점을 안 넘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준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점보다 높아서 소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찾는가 보다. 기준점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럼 다음 뭐가 돼요? 50명 이상이면 소독하는데 소독을 해야 되는 것은 뭐가 된다? 1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은 그 안에 보기에서 찾는 거죠. 그럼 누가? 또 이렇게 묻지요. 50명 이상 소독하는 게 맞나요? 60명 이상 소독이 맞나요? 유치원. 그건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다 소독 대상이에요. 그런데 기준점을 찾는다면 50명이 맞는 거지만 지금 뭐가 돼요? 소독을 해야 되는 것을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식은 그 안에서 찾는 거다. 이런 말하는 거죠. 다음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5번은 감염병 환자를 격리하였을 경우 격리는 아까 우리가 콜레라 오일, 확렬페스트 유기 이런 것들은 그 잠복기간을 최대 잠복기 동안을 우리가 쉽게 살펴본다는 이런 의미다 그랬던 거죠. 그런데 지금 환자가 됐대요. 환자가 됐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죠. 쉽게 말하면 균이 안 낼 때까지 그렇지만 법적으로 말하면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시키는 거죠. 그거를 했을 때 누가 알리는 거예요? 검역수장이 알린다. 이런 말이 있던 거죠. 그러면 검역감염병 환자를 격리했을 경우 격리서를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하는 자는 그랬죠. 첫 번째 16번 보게 되면 16조 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는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다음 각오에 격리시켜요. 그럼 어떻게 격리시키는 것이냐 하면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우리가 검역수 내 격리시설. 두 번째는 우리가 보게 되면 감염병 요원법에 따라서 유행을 얼마큼 안에 따라서 감염병 관리시설을 정했다가 그것보다 너무 많으면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이런 거 만든다고 얘기했던 거죠. 여기다도 할 수 있고 환자가 되면. 그 다음에 3호는 자가 격리시켜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염병 전문병원. 이것도 감염병 요원법에 다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 보게 되면 국내 거주자가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 사항에 보게 되면 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기간은 감염력이 뭐가 돼요? 없어질 때까지다. 재작년인가 언제는 이게 낫던 거죠. 없어질 때까지다. 내가 항상 기출 문제가 똑같진 않지만 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냐. 똑같진 않나요. 그 근처를 파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없어질 때까지다. 이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6항. 지금 문제가 6항 얘기죠. 검역소장은 검역소장은 이거죠. 답이 검역소장이죠.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격리하였을 때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격리 사실을 격리 대상자,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든다. 알려야 된다. 누가 누구한테 알려야 된다. 검역소장이 격리 대상자한테 알려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따라서 답은 뭐가 된다. 검역소장이 되는 거죠. 그럼 5번은 답은 뭐가 된다. 검역감염병 환자를 격리하였을 때 격리 사실을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 사람은 누가 된다. 검역소장이냐, 시도이사냐, 지장군수구청자냐, 질병관리청장이냐, 검역소장. 작년에 2019년 9월 12일 날 질병관리청이 승격되면서 질병들이 검역에도 일반적으로 많이 질병관리청이 갔지만 옛날에는 다 모르면 검역소장이다. 이래도 쉽게 찍을 수가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검역소장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가정간호래요. 그런 가정간호 범위가 아닌 거 그랬죠. 해설 먼저 보실래요. 33조 보게 되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인이라는 건 누가 되냐면 첫 번째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조산사. 이게 뭐가 돼요? 의료인이죠. 이 사람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는데 다음 각후에는 예외죠. 쉽게 말하면 의사가 지나가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응급환자 그러면 나 여기 의료기관 아니에요. 안 해요.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럴 땐 해도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 또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바깥에서도 의료행위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국가가 부른다든지 또는 우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거. 아까 보건복지부령하게 되면 어디 가서 시행규칙이라는 거죠. 그럼 시행규칙 가서 가정간호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아니죠. 그럼 의료기관이라는 건 종합병원, 병원, 그 다음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그 다음에 한의원, 그 다음에 우리가 요양병원이 있고 2021년부터 3월부터 정신병원 들어가는 거죠. 조산원 이 10가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료기관이라는 거죠. 딴 거는 의료기관이 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의료기관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정간호가 지금 묻는 거죠. 이거라는 거죠. 그럼 24조 보게 되면 33조 1항, 그 1항에 4호에서 지금 가정간호라는 그거가 시행규칙 24조에 있는 거죠. 가정간호 그 얘기죠. 4호에 따라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지금 이거 묻는 거죠. 1호부터 7호까지 내가 가정간호는 의외로 복지부와 서울이 잘난다. 특강 때도 얘기했던 거죠. 의외로 가정간호가 서울에서 나아요. 그럼 첫 번째 간호 있죠. 두 번째 검체의 채취 및 운반, 그 다음에 투약도 하죠. 주사도 하죠. 그 다음에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훈연 하죠. 상담도 하죠.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간호는 아무나 간호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전문간호사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2항목에 들면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우리가 의료법 할 때 뒤에 붙여놓은 거 있죠. 거기 있잖아요. 가정전문간호사 마취가 아니구나. 무슨 무슨 간호사 쭉 있던 거 전문간호사가 있죠. 그럼 전문간호사는 자격인정이다. 면허가 아니고 이런 말 했던 거죠. 가정전문간호사가 한다. 두 번째 3항에 보게 되면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게 대해서만 실시하는 거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제 문제라고 보시자고요. 다음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 범위가 아닌 것은 첫 번째 이송이에요? 아니죠. 이송은 어디에 들어가요? 비슷하게. 우리가 보게 되면 요양급여가 있죠. 어디에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다음 요양급여는 다음과 같다. 진료해 주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투약해 주죠. 이송하고 간호하지. 이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송이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은 1번이죠. 주사, 투약. 그 다음에 검체의 재치 및 운반이 되는 거죠. 단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7번. 7번 보게 되면 의료법 시행규칙. 서울은 정확하게 내요. 왜? 입다드라고. 사람들 이구동성을 중얼중얼하니까. 뭐가 법이라서는 법만 있는 건데 왜 시행령에 있는 문제를 했나 이럴 것 같으니까 정확히 써주죠. 의료법 시행규칙상 감염관리실이 업무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죠. 그럼 해석을 보게 되면 시행규칙. 감염병관리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실이 설치가 있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이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다 한 것 같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서 감염관리실을 운영해야 되는 것은 2017년부터 규모가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2021년이니까 2018년 이후 걸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종합병원인데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부터 종합병원이라고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몇 병상 이상? 150병상 이상이죠.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의 병상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2항 보게 되면 감염병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후에 업무를 하지요. 그 다음에 3항 보게 되면 감염병관리실은 다음 각 후에 업무를 하지요. 감염병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감염병관리실이 하는 업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항은 감염병관리실 업무를 물은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7번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고 2번은 옛날에도 났던 건데 이거는 뭐예요? 위원회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 감염병관리위원회 일명 위원회가 하는 일은 첫 번째 병원 감염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연간 감염 예방 계획 수립이라든지 시행하는 거. 세 번째는 감염병관리 요청의 신청이나 배치 그 다음에 감염병 환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이것들이 다 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병원이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누가 해요? 감염관리실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줄여서. 그거고 다섯 번째 보게 되면 병원 감염관에서 자체 규정에 관한 제정인 것들 하죠. 그럼 감염관리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걸 하죠. 첫 번째 병원 감염 발생 감시 하죠. 그 다음 병원 감염 발생 감시. 두 번째 우리가 병원 감염관리 실적 분석 및 평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원이 감염관리 교육. 그 다음에 건강관리에 관한 거 하죠. 그럼 문제로 가서 감염관리실 업무에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병원 감염 발생 감시 맞죠. 두 번째 실적 분석 평가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원이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은 누가 해요? 관리실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회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는 거죠. 다음은 뭐가 된다? 3번이죠. 그 다음에 직원이 감염관리 교육이라든지 감염과 관련된 직원이 건강관리에 관한 거. 그 다음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에듀엘 도서 중에 6개년 기초 문제들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엘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에듀엘은 합격이다.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의료광고. 의료광고가 아닌 거 찾으라는 거죠. 그럼 의료광고는 쉽게 말하면 돼요. 모든 법이 비슷해요. 광고에서 쉽게 과장되게 하면 돼요. 안 되죠. 객관적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의료에서는 특히 너무 수술 부위 같은 것들을 환자의 환불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면 어떤 사람은 실감이 있어서 좋네 그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비상하네. 대장을 막 보여주는 똥이 막 나와. 밥 먹다 밥맛 떨어지는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뭐가 돼요. 의료에서 광고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럼 해설 먼저 보실래요. 56조. 의료광고 금지가 있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장 또는 의료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신문이나 잡지나 그 다음에 인쇄물 간판에 의해서 의료광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의료인이 아니면 광고를 못해요. 그런데 의료인이라고 해서 무자비로 막 하는 건 아니죠. 의료인은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의료인 아닌 사람은 아예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의료인이라고 해서 함부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이항은 의료인이 광고를 할 때 제한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항 보게 되면 의료인 등은 의료인 등 하게 되면 의료인 개설자, 의료인 다 들어가는 거죠. 다음 각고를 의료광고를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보게 되면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평가를 신의료기술을 받지도 않고 했다. 우리 병원에서 뭐를 신기술 개발했다. 쉽게 말하면 뻥친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후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로 비방을 해요. 그리고 우리께 가장 좋다. 우리 의료진이 좋다. 우리 무슨 병원이 좋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도 안 되고 다른 의료인을 비방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술 장면을 그러니까 수술을 직접적으로 다 보여줘. 그것도 너무 비우상한다.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게 되면 객관적인 사실 없이 과장된 광고 안 되고 열 번째 신문이나 방송이나 기사 이게 전문가 의견 형태로 비스미리 해가지고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게 해서 국외는 돼요. 근데 국내는 된다. 안 된다. 국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외는 되지만.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근데 14호에 보게 되면 상장이나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데 받았으면 해도 된다는 거죠. 각종 상장이나 감사장 등을 이용해서 인증, 보증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받았으면 해도 되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가 안 받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다만 다음 공목은 제외한다는 거죠. 다음 인증을 받았으면 인증받은 것을 써도 되는데 받지도 않고 사기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다 읽으면 시간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15호에 보세요.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 경쟁 또는 우리가 질서를 해치거나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대통령령이라는 건 시행령 23조 있죠. 의료광고 금지가 아까 법 56조 외에 또 있다는 거죠. 2호에 보게 되면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 기능 또는 질병 방법이 질병 치료가 반드시 반드시 효과가 있다. 또는 환자 치료 경험담이나 6개월의 임상 경력을 홍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6호에 보게 되면 환자 수술하는 장면이나 또는 환부 등을 촬영하여 일반인들이 아이고 더러워 죽겠네 이렇게 혐오감을 느끼는 이런 광고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막 처리 같은 것들 이렇게 주렁주렁해서 자막 같은 자막이 아니고 환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뭐가 되냐 이러면 직접 보여줬을 때 어디에서는 보면 이렇게 보여주기도 가끔가다 어디에서 방송에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좋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싫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또 글자를 조그맣게 써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여기 보게 되면 12호에 보세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국내 강건 안 되지만 국외 강건 된다는 거죠. 그럼 문제를 풀어보시자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일어날 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법은 왔다 갔다 해야지 이해가 간다는 거죠. 여기다 문제를 이렇게 섞어 놓잖아요. 법만 내는 건 아니죠. 관련되는 시행령 시행규칙 내기 때문에. 7번 보게 되면 나중에 강의할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법하고 시행령 보고 시행규칙 보고. 법은 법대로 시행령은 시행대로 그러면 따로 놓는 거죠. 뭐가 뭔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8번 보게 되면 의료 광고가 관한 거죠. 그래서 의료법 일명 동법 시행령상. 그러니까 법도 들어가고 시행령 들어갔다는 거죠. 의료 광고가 가능한 경우로 가장 오른 것은 신물 등을 위하여 전문가 의견 형태로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랬던 거죠. 두 번째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 임상 경영 광고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이나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해서 하는 광고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네 번째겠네.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기구로부터 인증받은 거. 아까 안 읽었지만 거기 인증 같은 거 있잖아요. 옆에 우리가 14호에 보게 되면 거기 있는 라번에 안 읽어서 그렇지 WHO가 인정해줬다든지 이런 것들은 인정 직접 받았으면 한다는 거죠. 거기 8페이지 있잖아요. 14호에 라번에 있죠. WHO와 협력을 맺어서 거기서 인증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이라는 걸 더 인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연도 같은 것도 여러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인증을 받은 거는 우리 기관은 의료법상 인증을 받은 거다 이런 것들은 해도 된다는 거죠.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10페이지로 가서 에이즈 있죠. 에이즈는 우리가 보게 되면 몇 급이에요.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3급이에요. 그럼 몇 시간 이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게 되면 24시간 그랬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에이즈 후천상 면역갈비증이 에이즈죠. 에이즈 법상 우리가 의사 의료기관 등은 신고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답은 3번이죠. 에이즈는 몇 급이에요. 여기 여기 3급이니까 24시간이죠. 연관되는 거예요. 질병들은. 그래서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그러니까 죽었다든지 발견했다든지 그러면 뭐가 즉시다 24시간이다 24시간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송한테 몇 시간 이내란다 24시간 이내란다. 답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럼 해설을 보세요. 의료 아니 에이즈법에 따라서 후천상 면역갈비증이 있고 에이즈법이죠. 그래서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가 있죠. 감염인을 진단하였거나 사체를 거만했거나 이 죽은 사람을 뭐로 죽었나 봤더니 에이즈로 죽었다. 이것이 거만해서 증명된 거죠. 그랬을 때 사체를 거만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24시간 이내에 누구한테 신고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보건송장이다 보건송장한테 신고한다 따라서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 나머지 2항도 다 나가지고 문제도 수없이 풀었단 말이에요. 다 읽으려면 시간이 안 되니까 읽어보시라고. 그 다음에 10번 보세요.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의료기사는 본인들이 의료기사 자격증 딸 때 다 봤으니까 쉽게 될 텐데 원래 이것이 지역에 따라 어떤 데는 3개 나게 되는데 올해는 1개밖에 안 됐죠. 의료기사 등의 면허 자격 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거 그랬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면허 정지가 21조가 되는 거죠. 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의료기사 등 하게 되면 여기서 안경사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의료기사 등이 다음 각 후에 해당할 때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론은 반드시 뭐가 돼요. 취소 사유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취소를 해야 된다. 이것이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결격 이 5조의 1호부터 4호까지는 결격 사유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럼 첫 번째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한 경우. 근데 여기서 5조를 찾아보기 싫으니까 5조. 지금 여기 5조를 찾기가 싫으니까 그 있는 것만 냈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한 경우. 사람과 경우는 틀리죠. 사람이라는 벌금으로 가거나 징역으로 가는데 경우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치과 기공물 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치과 기공물을 지적한 경우에 4호는 뭐가 되는 거냐면 면허 자격 정지를 받고 효력 정지를 받고 3회 이상 우리가 했거나 또는 3회 이상 면허 자격 정지를 받았으면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이 또 뭘 써놨냐. 맨 첫 번엔 요구만 써놨다가 보니까 모두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가로 나중에 올릴 땐 요구를 써놓을 거예요. 뭐가 있는 거냐면 5조가 있고 그런 다음에 시행령 어떤 것이 21조가 있고 12페이지에 여기 24조 있죠. 24조 보세요. 24조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냐고 그러면 등록이 있죠. 이게 내 거에는 요구가 있다고 하나 더 집어넣더니 12페이지로 가는 거네. 등록을 취소하는 게 있죠. 24조. 개설 등록 취소가 있죠. 첫 번째 보게 되면 특별자치시장. 우리가 특별자치시장이라는 건 세종실 뜻하는 것이고 특별자치도의사는 제주를 뜻하는 거죠. 나중에 일어나면 다 하는 거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소 이런 개설자가 다음 각호에 당할 때는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를 하든지 등록을 취소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오후에 있죠.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에게 업무를 하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지를 시키는 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를 시키거나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를 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면허정지가 아니고 알 수 있겠어. 이래서 같이 놓은 거죠. 그럼 이제 10번의 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의료기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죠. 그러니까 등록주소가 아니고 그러면 해당하는 걸 찾으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면허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는 거죠. 1번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면허정지 차지라는 거죠.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이거는 면허자격정지가 아니고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세 번 이상 면역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지금 여기 면허 취소 사이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취소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가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시과기공서를 개설했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 여기를 안 했구나. 22조를 안 봤네. 22조. 22조를 22조 모르고 안 봤네. 22조 보세요. 22조 보게 되면 차격정지가 있지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각고에 성할 때는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정지라거나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가 있지요. 정지할 수 있는 첫 번째 품위 손상을 했다든지 또는 뭐가 되냐 2호는 치과기공서 또는 안경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서 업무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2의 3에 보게 되면 치과 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등록한 치과기공서가 아닌 곳에서 업무를 했다든지 2의 3에 보게 되면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기공서를 운영한 거 이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24조부터 모르고 추가를 한 것부터 봤지요. 그리고 나서 아까 치과기공서라든지 치과기공서가 아닌 자가 치과기공 업무를 하게 되면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거나 영업정지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21조와 22조와 24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럼 10번 보게 되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거 거기 10번 1번과 2번은 면허 취소지요. 그 다음에 3번은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치과기공서를 개설한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면허 자격 정지가 되는 거죠.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4번은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되는 거죠. 영업정지나 면허 정지가 아니고 우리가 등록 취소가 되거나 영업정지가 들어가는 것이 4번이죠. 따라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21조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은 22조 내용이고 답은 3번이죠. 4번은 뭐가 돼요. 24조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섞어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번 보세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지금 묻는 거죠. 그러면 해설 한번 보실래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원회 줄여서 유언회 그리기도 하죠.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두는 거죠.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원회 줄여서 유언회를 둔다. 그 다음에 유언회는 다음과 코를 심의하는 거죠. 첫 번째 종합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영계획. 그 다음에 우리가 결산, 평가 이런 것들을 유언회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법령. 또 지난번에 전라남동과 여기서는 우리가 국민건강증진법이 아니고 다른 법령이죠. 다른 법령에서 유언들이 심의하는 거 이것도 났던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5조 2보게 되면 유언회 구성은 유언장 한 명, 부위원장 한 명. 그런 다음에 열다섯 명이네를 하는 거죠. 열일곱 명이 아니라 열다섯 명이네. 그 다음에 유언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 두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것 같지만 아니죠. 누가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차관이죠.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심의원회 임기는 몇 년이에요? 2년이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를 풀어보시자고. 그럼 이제 11번은 서울은 복지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 섞어놓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우리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는 거죠. 첫 번째, 유언회는 유언장 한 명, 부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몇 명으로 한다? 열다섯 명이다. 그런데 포함해서 일곱 명 이상 열다섯 명이다? 아니죠. 1번 틀렸죠? 그래서 거기 5조 2에 있듯이 유언장 한 명, 부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몇 명이네? 열다섯 명이네. 이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유언회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연도별 운영계획에 관한 결산 및 평가를 심의한다. 거기 5조에 2항에 3호에 있죠. 다음은 몇 번? 2번이죠. 그러니까 유언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보건복지부에 두지만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는 거죠. 따라서 3번은 장관이 아니고 차관 그래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유언회 임기는 3년이에요? 2년이에요? 2년이죠. 뒷말은 맞죠.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3년이 아니고 2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보세요. 12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제조자 등 경고 그림을 표기할 때 담배가 포장지, 앞면, 뒷면, 넓이의 크기를 어떻게 돼? 100분의 30을 그림을 그린다. 이런 말 내가 담배를 안 펴가지고 한번 담배 가게 가서 담배를 한번 져보세요. 그러면서 앞면, 뒷면 이런 거 했을 때 이거 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 2에서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별표로 가면 시행량 별표 가면 우리가 뭐가 돼요? 그 옆면에 하는 것도 또 비슷하게 100분의 30이란 말이에요. 이거 32번에 보게 되면 단원별의 100분의 30 보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지요. 그래서 그거 묻는 거죠. 해설 보세요. 해설 보게 되면 구조 2 보게 되면 담배에 관한 경고 그림이 있죠. 담배 제조 또는 수입자, 앞으로 제조자 등 그러죠. 이 사람들은 담배가 포장지, 앞면, 뒷면, 옆면에 우리가 보게 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다음 각고의 내용을 인쇄해야 돼요. 근데 단 1호는 1호는 뭐만 하는 거예요? 담배가 포장지에 한정해서 앞면, 뒷면, 옆면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옆면에는 그림을 지금 1번은 뭐가 돼? 그림이니까 옆면은 쓸 수 있다? 못하지. 앞면, 뒷면만 한다는 거죠. 1호는 담배가 포장지에 한정해서 앞면과 뒷면만 한다. 그런데 앞면에 우리가 든 폐에는 뭐가 되는 거에요? 경고 그림을 쓰는 거죠. 그래서 폐에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쓰는 것은 앞면과 뒷면만 하는 것이고 흡연은 폐암의 원이다. 질병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과 탈의 흡입은 흡입 습관은 따라 틀리다. 이런 걸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담배값에 발암물질, 이것도 다 에우라고 얘기했던 거죠. 나포탈렌, 니켈 아니면 니켈, 나포탈렌의 우전질. 그 다음에 피소, 피소콜라라이드, 벤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카드룸. 그런데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전화가 1544-9030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2번이죠.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는 넓이의 100분의 50. 우리가 담배값.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는 담배값 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고 이 경우 그림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경고 그림과 문구는 100분의 50이고 그림은 뭐가 돼요? 그림은 앞면과 뒷면에 100분의 뭐가 된다?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는 거죠. 이 문제란 말이에요. 100분의 30이죠. 그러면 이제 또 뭐가 있는 것인가? 거기 가서 어떤 것이 있는 거냐면 그러면 12번 보자고요. 12번 보게 되면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제조자 등이 경고 그림을 표기할 때 담배값 포장지 앞면 뒷면에 넓이 몇 퍼센트란다? 100분의 30. 30% 이상 하라는 거죠.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시행령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도 32원에 있었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 보세요. 국민건강증진법상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거 요양기관이란 거 요양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치료를 받으러 가면 거기서 만 원이 나왔다면 나한테 의원이면 1500원 물리고 그 다음에 8500원은 공단이 내주죠. 내주는 거 아닌 내가 낸 거예요. 저금통, 돼지저금통에 넣었던 거를 돼지저금통을 걔네들이 관리하는 거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약국가도 혜택받지 이런 것들을 요양기관이라고 한다는 거죠. 요양기관은 다음각호를 말하는 거죠. 다음각호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건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걸 써놓을 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건 제외한다는 건데 부속의료기관 우리 이론 때 했죠. 법규는 정확히 많이 했기 때문에 알아듣는다면 부속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속의료기관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설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들은 제외다. 이거가 어디에 있었어요. 시행령에 있었던 거죠. 그럼 내가 회사를 운영할 때 내 직원들 외부 사람을 진료받는 것이 아니고 회사 사람들이나 가족을 위해서 의원을 차렸다.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부속의료기관 그런다는 거죠. 이거는 요양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요양기관은 어디가 되느냐. 1호부터 5호까지죠.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그 다음에 요양병원 그 다음에 우리가 2021년 3월 3일부터 정신병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조산원 이 10가지가 뭐가 돼. 의료기관이죠. 여기와 약국 되죠. 그 다음에 한국휴기필수의약품센터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다음에 우리가 보기에 의료원 그 다음에 니은자 들어가는 진료소 근데 건강생활지원센터 들어간다. 아니죠. 그렇게 됐고 이런 것들 뜻하는 거죠.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약국 보건의료원 병원같이 생긴 규모의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이라 그런다. 그죠. 보건진료소 한국휴기필수의약품센터 단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 보세요. 14번 보게 되면 지역보건법이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의 원인 등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건강실태조사 이거 재작년에도 낳던 거고 작년에다만 낳았을걸요. 비슷하게 낳던 거죠. 그랬는데 이거를 여기서 그 당시에는 똑같이 냈던 것이 아니고 문제풀 때 그랬잖아요. 표본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전체를 할 것인가 표본이 답이었지요. 표본이란 말이에요. 건강실태조사 근데 올해는 매년 하는 것이냐 몇 년 이거잖아요. 그 문제가 그 문제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매년 한다는 거죠. 매년은 1년에 한 번이라는 거죠. 1년에 한 번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요구를 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보건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건강실태조사를 해요. 근데 원칙은 표본이 원칙이죠. 표본이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구가 있다. 서울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10개구에서 이렇게 10개구가 아니라 지방 보건소니까 구청마다 있으니까 예를 들어 100집이 있다.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우리가 100집이고 거기서 뽑는 거죠. 표본으로 10집마다 하나씩 10집 건너 하나씩 해야지 이런 것들 그래서 표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전수가 맞느냐 표본이 맞느냐 이게 낫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올해는 매년이 낫는 거죠. 하는 일은 뭐가 될 것인가 거기서 예방접종하고 여러 가지가 쭉 읽어보시고 이론땐 다 했고 문제 풀었는데 시간이 없으니 답은 뭐가 돼요 그 첫 번째 지역보건법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건강실태조사 주기는 몇 년이다 6개월이다 1년이다 1년이죠 단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15번 15번은 우리가 경북인가 어디서 왜 임의사와 간호사가 나는 거 나섰잖아요 이렇게 수시고 내면 이거를 왜 경북이 쓸데없이 서울특별식 걸렸나 그때는 서울특별신도 남의 우리가 시껄 냈네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은 다 못 이오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특징들이 있죠 보세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지역보건법의 시행규칙에 전문인력 면허 등 자격종류에 따라서 전문직들을 몇 명을 가야 될 것인가 이걸 한 말이에요 이걸 왜 내냐고 우리가 알아서 뭐하게 그래서 쇠소 배치가 있지요 그럼 특별시의 구가 있고 서울특별시구 있죠 여기 저쪽은 영등포고 보건소 여기는 동작구 보건소 이렇게 나눠진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광역시 서울특별시가 우리가 서울의 도시가 우리나라 도시죠 인구가 가장 많았었는데 지금은 경기도가 조금 나았죠 이것보다 작으면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한다 이렇게 했던거죠 그러면 광역시의 광역시 구 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구 및 30만 명 이상인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묻고자 하는건 인구 30만 명 미만인 시죠 시 묻는거에요 그 다음에 도시와 농촌이 이렇게 합쳐진 해가 있었다 얘기했던거죠 그래서 도농복합형 형태의 시 도시와 농촌이 합쳐진거 이것도 이론시간에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군이 있죠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이 있죠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국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의사는 특별시에는 의사가 몇 명이에요 3명 그 다음에 간호사가 몇 명 18명 그 다음에 약사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30명 미만의 시의 보건소에 두어야 되는 전문인력을 찾으라는거에요 그럼 이제 요거를 넘겨 넘겨가지고 거기다 위에다 써보는거에요 첫번째 거기에 영양사가 있을 때 1번 왼쪽부터 하게 되면 특별시 구죠 그 다음에 두번째는 30명 이상 시죠 그 다음에 세번째는 30명 미만의 시죠 지금 요걸 묻는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농 복합형 형태의 시죠 그 다음에 왼 오른쪽부터 두번째는 군이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보건의료원이 있는 군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물었던 것은 뭐뭐가 되는 거냐 이러면 첫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누구누구를 두는 것이냐 첫번째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쉽게 옛날로 말하면 의무기록사지요 그 다음에 보건교육사 그 다음에 응급구조사를 낸 거라면 언어치료사는 없고 그러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특별시에 이렇게 줄쳐 놨다는 건 없다는 거죠 안 더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어 요렇게 내릴 수 있겠구나 30명 이상도 안 더 되죠 그 다음에 30명 미만 다 안 더 되죠 그 다음에 도농 복합형태의 시도 안 더 되죠 군도 안 더 되죠 그런데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지금은 이게 답이 아니지만 만약에 또 낸다면 우리가 보게 되면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위에다 써보세요 보건의료원 있는 군에는 우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도야 되죠 그러니까 규모가 크니까 그 옛날에 말하면 저기 의무기록사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의료원에는 둔다는 거죠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을 대비해서 하나 같이 별표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보건교육사는 특별시의 한 명 그 다음에 30명 이상 한 명 그 다음에 우리가 30명 위만도 한 명이죠 다 보건교육사는 다 한 명씩 두네 그래서 보건교육사가 되는 거죠 응급구조사는 특별시에는 안 둬요 그래서 우리가 응급구조법은 주로 촌동네 쉽게 하면 나도 촌동네지만 충청북도라든지 충청남도라든지 주로 난다 이런 말 했던 거죠 응급구조사는 서로 안 둬요 맨 우리가 119차 많은데 그 다음에 우리가 30명 이상도 안 둬 그 다음에 보건소에 그 다음에 30명 위만도 안 둬 근데 어딘 둬요 군이죠 군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건의료원이 있는 군에도 두죠 요근도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또 읽어보게 되면 5호에 보게 되면 가로 안에는 해당 시군에 따라서 능력이 되면 두고 능력이 안 되면 안 두고 이런 것들이죠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순시군에 이런 것들은 누가 이걸 다 외우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15번에 문제 보시자고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30명 미만인 시의 시의 보건소에 두어야 하는 우리가 보게 되면 최소 배치 기준에 포함되는 인력을 찾아라 그럼 이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어디다 두는 거예요 보건의료원이 있는 군에 두는 거죠 한번 써보세요 언어제활사는 여기 눈시켜봐도 있다 없죠 그 다음에 응급구조사는 군에 두는 거죠 군에 드는데 보건의료원이 있는 군과 군에 두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보건교육사죠 보건교육사 자세히 안 봤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 푼 건 의사와 간호사만 포커스를 보고 이걸 나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틀리는 수밖에 없지 이런 말 했잖아요 수식은 낸 거죠 15번의 답은 이건 틀리라고 낸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오냐고 답은 몇 번이에요 운이 좋게 맞을 수도 있고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 보세요 마약류 마약류 원래 벌칙 요즘 이제 마약 같은 걸 많이 이슈에서 한 것 같구나 이거는 그래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보기 위반했을 때 벌칙은 그랬죠 해설보자고요 1년 이하의 징역과 유기징역 그러니까 실제 징역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다음과 같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마약을 그러니까 3조가 마약에 관한 그런 것들인데 위반했을 때 수출입 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했거나 또는 원료나 종자 같은 걸 소지한 자가 있으면 이것이 벌칙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한다는 거죠 7번에 보게 되면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를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럴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고 있으면 1년 뭐가 돼요 이상이에요 이하에요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한다는 거죠 그러면 마약류법에 따라서 보기가 어떤 것이냐는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럴 목적으로 있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청하는 거죠 단 뭐가 돼요 1번이죠 이것도 수출입이 된 거죠 단 몇 번 2번이죠 서울 문제를 보게 되면 이거 두 문제는 틀리라고 냈던 것 같아 어쩔 수가 없죠 우운에 따라 맞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7번 보세요 17번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과 같고에 따라서 뭐가 돼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개 초과하는 종합병원 이것도 몇 번 풀었던 거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다 그런데 권역응급센터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다음과 같고 일을 한다는 거죠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난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 병원으로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권역 내에 응급의료 종사자단 교육훈련 내가 왜 단원별에서 문제 만드는 것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섞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응급의료에 관한 거에서 보기내용 그랬죠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재난 대비 대응을 위한 거점 병원으로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거 이게 중앙이에요 권역이에요 권역이죠 권역응급의료센터 단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 18번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서 보건의료기본법이 이렇게 자세히 안 나는데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깊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해설을 보게 되면 20조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를 둔다 그랬죠 근데 의원의 구성은 위원장 한 명 그 다음 포함해서 25명 의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의료의원이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딴 애보다 안 나는 부분을 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체감하기에는 어 맨 첫번에는 쉬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한두 개가 어렵네 그래서 나중에 체감할 때는 한두 개가 또 어려우면 어렵다고 느껴지잖아 그랬을 것 같아 나만 어렵겠냐고 원래 이쪽은 내가 강의할 때도 그랬죠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가 있다 딴 지역은 안 나지만 근데 몇 년에 한 번씩은 난다 그것들이죠 그걸 수식은 했는데 그것까지 다 완벽하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체감할 때는 이런 것들 수식은 얘기해요 그러면 어 숫자 같은 게 어렵네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의원의는 다음 각 구의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을 임명하는 거죠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거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그럼 대통령령이라는 건 바로 시행령 써놨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건의료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노동자 단체 그 다음에 소비자 환자 관련 시민단체가 우리가 추천한 사람 그 다음에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약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일명 의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럼 보건복지부 아니요 대통령이니까 시행령 사조가 있죠 21조 3항 1호에서 대통령령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이라는 게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차관 지금 교육부 차관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 과학기술정부 차관 이것도 비슷하게 어서 왜 보건복지부 차관은 아니다 이 말 하지 않았었어요? 보건행정에서 했는지 여기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부 차관 근데 쭉 봐도 보건복지부 차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어서 한 것 같은데 그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서 여기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사 보건의료정책심의원에 포함되는 구성원으로 옳은 걸 찾으라는 거죠 첫 번째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에요 옳은 거 찾으라 옳은 거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식품의약품 안전 안전 안전처 차장 그냥 붙여놨으면 맞는 것 같아 아니네 안전처 차장이 아니고 안전처장이죠 이거 헷갈리게 써놨구나 식품의약품 안전처 차장이 아니고 안전처장이죠 안전처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냐 보건복지부 차장이냐 이것처럼 해놨잖아요 그래서 1번은 잘못하면 이것도 답이 두 개인데요 그럴 것 같은데 아니죠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있는 대장의 차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긴 차장 그랬지 아니죠 그 다음에 보은처 아니죠 그 다음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교육부 차관이죠 잘못하면 답이 두 개인데 그랬을 수가 있겠구나 답 4번이 되는 거죠 19번 19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거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건데 거기 보게 되면 해설 보세요 우리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립운영이 있죠 시의도지사는 우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립운영하죠 누가 한다 시의도지사 가는 거죠 시의도지사는 공공무료지원단이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시의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법규가 올해가 딴 데보다 조금 더 우리가 수식은 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 작년 같은 데는 거져먹기도 했고 재작년도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법은 많이 하면 뭐 많이 맞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암기하는 거예요 19번에 보게 되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법률상 시의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되는 거죠 단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참 4시간 5시간 했더니 원래 3시간이 끝나는데 공중보건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자세히 설명하냐고 기운이 빠져 죽겠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은 우리가 뭐 재가급여가 있고 시설급여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항상 잘났었는데 올해는 뭐가 되냐면 장기요양보험의 사업자가 누가 되느냐 보험자 누가 되느냐 공단이죠 공단이라는 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줄여서 공단 그리는 거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료 받을 때 장기요양보험료도 받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죠 그럼 보험자 누가 되느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거 작년에 비슷하게 났던 거죠 단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번까지 다 풀었죠 이것으로 2021년 서울 의료관계법규 기출문제 프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했더니 기운이 없네 고생들 많이 하셨고 다음 우리가 의료관계법규는 9월달에 다른 것들은 개강하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9월달 많이 바뀐다기보다 우리가 12월달에 많이 바뀌어요 12월달에 많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해봐도 받자 이중률이에요 그리고 본인들도 뭐는 뭐로 바꿔라 이렇게 하면 짜증나 죽겠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해봐도 받자 뭐가 되는 거냐 하면 다시 해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안 바뀌면 좋겠지만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학원들이면 경쟁이 붙어서 9월달에 개강하기도 하는데 이중률이에요 그리고 잘못하면 맨 첫번에 입력했던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중동옥기준옥군 메르스가 2021년 3월 2일까지만 하더라도 뭐가 돼 있었어요 이것이 일명 최대 잠복기죠 근데 지금 뭐가 돼요 14일이죠 그럼 이게 잘못하게 되면 그거를 안 고쳐주게 되면 틀리게 였고 그 다음에 오르게 다시 정정해서 정옥표 올렸다 하더라도 급하면 맨 첫번에 입력했던 것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법은 1월달에 개강하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1월, 12월 그리고 1월달에도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너무 늦게 개강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12월에 많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해봤자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의료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을 미리 해두시고 1월부터는 의료관계 법규를 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 시간표를 잘 짜시라고 고생들 하셨고 내년 2022년 법균은 개강할 예정이니 그때 봅시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때 보면 되겠구나 고생들 하셨습니다 에듀윌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